7월 23일 화요일 1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좀 답답한 상황이죠 체코 원전 대상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기술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기술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 이 매도 주체에 있습니다 현재 이 매도 주체가 지금 외인과 기관인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120만주를 다시 한 번 매수를 해줬고요 일단 기관이 다시 한 번 들어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외인들이 120만주를 매수를 해줬지만 이 물량 단기간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은 단타 물량으로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꾸준하게 매수했던 물량이 아니고요 이 날짜를 보시게 되면 7월 12일, 7월 15일 이렇게 해서 이틀 만에 330만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게 이틀에 걸쳐서 모든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인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6월 달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줬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게 언제입니까?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100만주, 110만주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200만주를 매수를 해줬어요 이 물량을 4일 만에 다 털어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은 이렇게 단기간 안에 다시 한 번 매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체코 원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한수원이 계약을 따낸 건 맞습니다 따낸 건 맞는데 계약 자체가 100% 된 게 아니죠 우선 협상 대상자만 된 겁니다 계약 체결이 내년 3월이고요 이 최종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술이 이렇게 올라왔던 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온다 주가가 80%를 올려놓고 주가를 뺄 때는 마이너스 40% 그리고 다시 한 번 48%를 올려놓고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다시 들어올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자리 기회를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2,500원 이상에서 물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체코 협상 대상자가 되는 순간 솔직히 이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를 갈 것처럼 갭 상승을 띄워놓고 결국은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밀어버렸죠 그렇다면 주주님들 생각은 재료 소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료 소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이 기대감이 충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던 거 자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대감이 충족이 됐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긴 했지만 자 앞으로 이 정식 계약 체결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식 계약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최종 계약 체결 내년 3월이 아니라 일정이 조금만 더 빨랐다라고 하면 상한가를 분명히 갔을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이 체코와의 계약 누구랑 된 겁니까 한수원이랑 된 거예요 이 한수원이 아직 우리 기술과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은 됐지만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부터 대응 전략 자료 계속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을 경우와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가격별 매수매도 전략 자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제일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어디죠 자 2600원 2700원 이상이죠 그죠 지금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수 타점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제가 구간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2500원 이상부터 2600원 2700원 2800원 3000원까지 제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추감에서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한 타이밍 한 번이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010-4903-7423 자 지금 이 번호로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물을 타야 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 타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당가가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당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당가 계산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 타기를 했을 때 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정리를 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평당가 계산기도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앞으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 평당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 대입을 하면서 추가 매수하면 분명히 자 우리 기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실 겁니다 010-4903-7423 자 지금 이 번호로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매매 타점도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제가 문자로 잡아드릴 거예요 다른 종목이지만 우진혜택도 원전 관련 종목이었죠 자 매수 매도 문자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목표가까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금액에 대해서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기술은 제가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010-4903-7423 이 번호로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자 라이브 링크 주소도 제가 오전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이 기대감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코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이 체코 수주로 인해서 자 유럽 진출까지 지금 교두보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체코에 이어서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원전 예정지를 확정을 좀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원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럽 같은 경우에 탈원전을 좀 많이 했지만 자 원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45년까지 지금 최소 10개 이상의 원전 도입을 하겠다 자 이미 발표를 했고요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성을 좀 시키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추가 계약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우리 기술도 자 한수원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체코 같은 경우에도 2개는 확정이 됐지만 추가 2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원전을 지을 때마다 한수원과 계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 트럼프 이 사람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지금 거의 대선이 거의 한 4개월 정도 남았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보다 석유, 화석연료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화력, 원자력 자 이 섹터가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뭐 22선 밑에까지 내려왔지만 자 2400원 아직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2400원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반등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자 반등에 대한 폭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정말 신중하게 잡아야지 잘못 잡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자 매수 타점이 오면 정확한 구간에서 잡아갈 거니까 자 이런 금액에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손실을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 매집주 종목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지고 갈 거예요 저번 주부터 1차 매수 들어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과 함께 자 오늘부터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같이 잡아드릴 거고 문자로도 잡아드릴 겁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매집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을 위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갑집년 운수대통 하시라는 의미에서 올해 안에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늘릴 생각이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면서 자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죠 010-4903-7423 이 번호로 참여라고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를 받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도 하시면서 제가 장 중간 중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1억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5억, 10억 이렇게 복리로 늘려갈 생각이니까 일단 1억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금액을 늘려갈 거니까 자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크게 갈 수 있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번 주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현재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이 종목 주주님들과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 매집주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집주 종목에 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국장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AI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 AI 산업이 커질수록 어떤 사업들이 올라갈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손해겠죠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AI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고성능 반도체 산업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제작이 좀 발달할수록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이 장비 기술 이 기업들은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수록 덩달아서 기업가치가 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 기업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수록 이 많은 양의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그만큼 에너지 기술도 따라줘야 돼서 최근에 슬슬 에너지 기업들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같이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좀 되는데 이 AI가 올라갈 때 무조건 반도체만 오르고 AI를 운영하는 기업만 이 기업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어떤 특정 사이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차전지가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로봇주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AI, 그리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전선, 전력주 그 다음에 현재 원전 관련주 이렇게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종목이든지 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 종목을 놓쳤을 때 그 다음 타자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예로 들어가지고 뭐 전쟁 이슈가 나고 현재 뭐 가스에 대한, 유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났을 때 석유 관련주들이 갔죠 그런데 한국 석유가 갔을 때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자 흥구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놓쳤을 때 좀 빠르게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면서 복리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자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상단에 있는 번호 010-4903-7423 자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903-7423 자 참여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슈로 인해서 자 원전, 전선, 전력 이런 테마들이 돌고 있죠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매집주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닥을 좀 다져놓고 정고점까지 물량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매집이 들어왔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냐면 현재 우리가 섹터를 보게 되면 AI가 같고요 자 AI 반도체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 저전력 이런 종목들이 갔죠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갔어요 뭐 SP 소프트도 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전선주죠 LS 에코에너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겁니까? 원전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이클이 돌게 돼 있어요 원전도 지금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AI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이 또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매수를 해놓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온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으로 가야지만 수익을 보더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이 복리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뭐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드는 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자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머티, LS머티디얼즈 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직 가지 못한 종목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문자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이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금액에 맞춰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4903-7423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파일 안에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씩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일목여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좀 받아보시고요 검색기로도 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서 종목을 보는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